오늘 또 가네요 또 한참을 들어가요 한참을 오! 아니, 벌칙도 벌칙인데 벌칙으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네요 가는 길이 벌칙이야 엄청 귀엽다 정글! 귀엽다 되게 여기 원래 쉽게 타고 가는 길 이것도 약간 이렇게 되나? 진짜 신혼여행 같긴 하네 옷도 맞춰 입었네 우연이 우연이 본의 아니지 안 어울린다 오빠 너무 커서 안 들어가 와 신기하다 차 너무 좋다 뭔가 여행 온 것 같다 차는 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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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근데 뭘 해야 될 거 같아 아 아 아 오, 정육보는 거인다 지금 아 아, 이 정도면 시작이네 아, 좋아할 게 아니었어. 오! 오! 이야... 이렇게까지 이거? 아, 근데 저 멀미 나겠네. 그냥 심해요. 심한 비포즈가 아니라. 더, 더 들어왔어, 지금. 더 깊숙이. 와, 진짜 오래간대. 계속 내가 뭐 이렇게까지 잘못했네, 그냥. 어제부터. 와! 아니, 끝났으면 좋겠어, 이 고통이. 그래, 봤자. 이거 진짜 너무... 너무 괴로워. 밀린 숙제 느낌이야. 빨리 하자. 저기서 또 한참을 들어가요. 한참 들어가요. 와, 진짜 험난하다, 험난해. 오빠, 뒷모습이라도 되게 희록한 쪽 해보자. 그래서 우리 뒤에 찍고 있습니다. 시민이 신나는 척 하는 거야, 지금? 와, 바다 냄새 난다, 최초 오빠. 진짜 바다 냄새 나기 시작한다. 와, 바다 냄새 나! 와우! 오우! 우와! 와.. 가난의 연습이.. 허어어어어어! 허어어어어어! 아니 벗축바 들어가는데 이렇게! 한 번 주실래? 뭐야? 여기도 방송과 팬분들이! 와 진짜! 밴드로 왔었어? 응! 와! 너무 잘한다! 오늘 법추인공은 다 오늘 법추인공은 다 우린 다 우린 다 우린 다 우린 다 우린 다 우린 다 야 또 광수형 또 역겨운 표정 나오는 거야 역겨운 표정 나오는 거야 아 이거 또 보기 싫은데요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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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수형 이제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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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머리를 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웃음이 끊이질 않는구나 일단 그 인사가 손을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디요 그래도 유피하다 인사하는 거 이어지게도 인사하잖아 와 나 힘이 다 빠졌어 와 저거 봐 티즈 같아 저거 봐 화면 하나 망가주세요 와 저게 진짜 멋있어요 진짜 저렇게 파도를 쳐? 네 되게 좋네요 저거요? 사진이랑 보는 거는 또 참 다 있네 볼 때는 약간 현실만이 없어요 나 그렇지 이건 하겠다 내비치행 못할 거 같아 형 이거 직접 타보시면 형 엄청나 무서워? 와 형 봐봐요 봐봐요 혹시 안 보이신데 이거 특별히 준비해주세요 와 우와 런닝맨 이거 우리 때문에 다 해주신 거구나 진짜 저렇게 팩말을 야 진짜 괜찮네 뭐 집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즐겨도 되는 거잖아요 즐기십시오 가시죠 아니 파도가 진짜 센데 아니 이런 파도를 본 적이 없어 티즈야 이거 와 진짜 저 옆에 다리는 거야? 옆에 뭐 다른 건가 없다 혹시 저걸로 가고 이렇게 오는 거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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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간 거구나 드디어 긴 여정 끝에 벌칙 장소 앞에 섰습니다 네 이곳은 사고 현장입니다 뭐 영어 해운대 SBS 뉴스에 나올 거야 아마 본 적 있어요 자 이곳은 인도네시아 시파 아말리나 씨께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시파 아말리나 씨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추천해주신 여행지로 빨랫줄과 나무로 만들어진 약 100m 길이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수동 케이블카입니다 이 줄이 빨랫줄이에요? 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빨랫줄인데 빨래놈은? 저기 파도가 치고 있는 작은 섬에 서식하고 있는 돌새우를 잡기 위해 주로 어부들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관광지가 아니라 원래 이동선이래요 새우 돌새우 잡을 때 돌새우는 하루 전에 투망을 던져놓고 다음날 건져 올려서 잡습니다 맛있겠다 저희도 현지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투망을 던져놓은 상태니까요 건너가셔서 투망에 있는 돌새우도 함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내가 어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지 투망에 돌새우만 가져오시면 돼요 단 수동목재 케이블칼이기 때문에 무게 제한이 있어서 한 명씩 탑승 후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탑승하실 분 전해주십시오 아 두 명 못 타? 먼저 탑승하실 분 전해주십시오 그럼 소민이가 먼저 수민아 아니야 아니야 나 개미 물렸어 나 이거 봐 나 여기 아파 나 개미 물렸어요 개미 물렸어요 진짜 이거 봐 다쳤다니까 개미 다쳤어 불개미가 물렸어 난 한호 먼저 타봐 나 보고 타고 싶어 어떤 건지 반호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더 할래? 롤에 들어갈래? 나 그럼 플러스 오빠 마이너스 선택하세요 저 플러스요 이거 없이 마이너스 말이에요 네 갑니다 자 이건 시간 먼저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원래 내가 먼저 갈라고 했었던 거 알지 아 진짜 내가 그것만 안 할게 플러스가 나와도 내가 먼저 갈라고 했어 오빠가 좀 좀 잠잠해진 거 같아 지금 빨리 가 지금이야 아우 뭐야 아우 뭐야 아 저런 거 무서워 아 우리 미호팀이 없으니까 우리 이것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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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호팀이 없으니까 우리 이것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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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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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야 저거 큰일 났다 와 저거 진짜 무섭다 야 너 무섭겠다 미호팀이 없으면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아 저 안 하래요 아 저 안 하래요 아 저 안 하래요 제가 졌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내려놓자 이거 아! 우와 오케이 그래 오! 다 타 다 타 다 타는 거야 아 진짜 싫겠다 여기서 타 그냥 앉아있으면 앉아있으면 의자에 앉아있으면 물 뿌리는 거야 똑같아 가자 수영 수술자에 수영 배웠잖아 빠질 이유도 없거든요 오빠 화이팅! 이리로 가? 잠깐만 나오자라고? 네 잠깐만 이것만 좀 도와주시면 돼 그거랑 한 번 꺼도 될까? 반복까지 해볼까? 못하겠어요! 내가 잡습니다! 윤 선생님 제가 못하겠습니다! 하필이면 저 순간에 현실감이 없는 것 같잖아요 못하겠습니당! 못하겠어요! 봤어요 오빠?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당! 자 이제 가자 아니야 가! 그래 가자! 이거 위로 올리세요? 이거 흔들리는데? 위로 올리세요 흔들려 흔들려 저기 앞쪽으로? 아니야 어? 여기 앉으니까 여기 앉으니까 여기 앉으니까 이거 여기 앉으니까 와 여기 안 되겠는데? 여기 앉으니까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머피 몇 살이예요? 25살 내가 형이라고 좀 얘기해줘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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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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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 더 많이 쳐 광속밭 타니까 역시 모두 환하게 하는 기운이 있나 봐 파도가 좀 화났어 너 저렇게 좋아하고 있었냐 소빈아 너 타야 된 거 아니야 좀 이따가 네 아 웃을 수가 없네 아 진짜 무섭다 저기 야 이거 형 진짜 무섭다 아니 파도가 이상할 정도로 세요 제발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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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흔들려 흔들려 늘어졌어 오빠 무거워서 어떻게 해 늘어졌어 와우 정신 차려보니 여기야 아 망했다 진짜 와 인생이 망가졌어 진짜 아 그때 성적을 뛰었어야 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뛰었어야 됐어 있었습니다 어허 안 돼 킹크랩을 잡았어야 됐어 러시아에서 킹크랩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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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인강수 잡았다 야 이 형 진짜 잠깐만 잠깐 올려봐 와 이거 어디서부터처럼 된거야 아 아 그때부터 그때부터다 아니다 더 오래전이라 와 다 왔어 다 왔어 아름다운 아름다운 광경이야 굉장한 절경이야 예쁘다 너무 아름다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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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사람들이 저길 왜 건너가냐 아 아 아까 얘기했잖아 아 아 저분들한테는 저게 어 어 그래도 네비스 스윙 보단 낫다 저게 그래도 네비스 스윙 보단 낫다 저게 아 아니 진짜 내가 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비스 스윙 보단 야 야, 그 정배났지? 자, 전우민 씨 이제 이동할게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은데 기가만 하고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, 놀러 가다, 얘 잠깐만 높아, 생각보다 높아 오, 잠깐만 높아, 높아, 생각보다 높아 오 오 오, 어떡해 어떡해 수빈아 수빈아, 돌아와야 한다 우린 돌아가, 돌아가야 한다 머리에 무슨 해파리를 쓴 거예요? 뭐예요? 아니요 제 머리예요 미역이에요? 네, 실제 머리입니다 아, 실제 머리예요? 지금은 되게 어려워 아, 돌아가야 한다 주변 갈 수 있다 가자 어지러워 아, 생각보다 무서워 아, 이거 너무 연약해 아, 너무 연약해 아, 무서워 아, 파도가 오면 어떡해 파도가 오면 어떡하지? 아, 막히도 안 나라 창조 멈추 잡고 ión 책 정말로 시원 마, 조심해 도리야 도리야 아, 안녕하세요 안아 이름이 가르메 시작 저거 아, 잠깐만! 아, 잠깐만! 나 까먹다 대고 와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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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떡해! 안 걸려! 엄마! 아, 어떡해! 아, 어떡해! 아 진짜 무섭다 여기야 와 저거 진짜 무섭다 야 이거 못하겠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파도 파도 아 잠깐만 파도 파도만 파도만 파도 아 아 어떡해 아 파도 파도 옵다 파도 오기 시작한다 아 파도 immt 가자 거기 와 아 아 아 야 저걸 봤는데 못쎄네 진짜 아 안들렸어 안들렸어 아 안들렸어 아 진짜 아 진짜 안들렸다고 아 진짜 아 안들렸어 봤어? 너가 어땠는지 모르지 그래도 괜찮아?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가야되는거야? 야 그정도가 아니었어 야 그정도가 아니었어 뭐야 뭐야 이게 과일 오빠 주려고 갖고왔어 너도 먹었어? 어 나 되게 많이 먹었어 씨 먹으면 안돼 씨는 뱉어 어 껍질 먹으면 안돼 맛있지 너 지금 괜찮은거야? 어 괜찮아 괜찮아 전체적으로 괜찮으면 정신적으로 아 진짜 살짝 멘붕 왔었어 중간에 왜냐면 어 오빠도 내가 아까 너무 놀란게 막 흔들리는거야 이렇게 오빠는 살아줬었어 시야에서 너 뒤돌아보니까 핸드폰하고 있더라 아 진짜 아 진짜 그런 안전 다리꾹을 행동하고 있더라 아 자 여러분 그러면 이곳에 돌새우 우당밭두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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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저 진짜 와 저 진짜 맛있겠다 저거 양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찐 거예요 그리고 저기만의 소스가 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잡은 거예요? 색깔이 이렇게 됐네 우와 빨개지네 자 여러분들 그럼 식사 тран세우는 웬일이야? 멜리 끝에 있는 이 조그만 조그만 거요? 이건 돌새우가 아니에요? 돌새우인데 일단 조그만 거 먼저 드세요. 조심해 손 다치겠다. 껴줄게. 살봐! 저게 잔근 거에요? 비싸겠다. 나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맛있겠다. 야 진짜 맛있겠다. 저건 진짜 맛있고 싶다. 형수야 언제 치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? 저건 진짜 이거야? 네. 정글이다. 야 너네는 그냥 둘을 내야겠다. 이게 무슨 벌칙이야. 고마워 오빠. 어때? 진짜 맛있다 이거 랍스터야. 와 이거는. 이거 랍스터야. 아니 근데 저건 랍스터예요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아 근데 이렇게. 광수 거는 보면서 이렇게 먹고 싶지가 않네. 그러니까. 얘가 보금 씨 먹는 딸이거든요. 얘가 보금 씨 먹는 딸이거든요. 아 고기 같아 고기. 이렇게 씹는. 이렇게 씹는. 이게 충분한 정도의 살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. 오 시큼이. 와. 자 여러분 맛있죠? 너무너무 맛있어. 자 이제 시식 끝났습니다. 네? 네? 시식 끝났습니다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아니 일부러 못더기 하려고. 우와. 왜 왜? 이게 그 노예 시섭년이랑 뭐가 다릅니까. 그 영화 시섭년이랑 뭐가 다릅니까. 자 여러분이 지금 맛본 돌새우 우당 맛도는. 족 자카르트에서도 귀한 음식으로 선진. 그러니까 저 귀하겠네. 선진 분들도. 아니 비싸됐어. 이번에도 역시 물라방들의 선택에 따라 음식을 먹거나. 물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네? 지금 여러분들이 2개씩 꺼낸 이 물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돌새우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돌새우를 선택하면. 추가로 수면의 돌새우가 더 들어올 거고. 저 개조를 주실 거고요. 먹어라 그냥. 저는 우수 선택하겠습니다. 야. 저는 우수 선택하겠습니다. 오빠는 뭐 할 건데. 황수 선택을. 황수. 오빠는 뭐 할 건데. 돌새우. 돌새우다 쟤. 돌새우지. 저는 무조건 돌새우다. 아니 돌새우지. 콘센트. 돌새우 선택하겠습니다. 저는 돌새우 선택하겠습니다. 돌새우 선택하셨고요. 이것만 그러면 마음껏 드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 브러쉬 없어. 저는 먹으면 되나요? 아무나 뭐 먹는 거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그리고 살에 간이 배어있어요. 진짜로? 저는 먹으면 되나요? 어우 이거. 못 먹는 거 같아요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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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이 이만한데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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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랍스터를 선택하겠습니다. 저도 랍스터를 선택하겠습니다. 저도 랍스터를 선택하겠습니다. 이거 뭐야. 저도 새우를 선택하겠습니다. 그럼 옷을 어떻게 하세요? 내 옷 안 입을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같이 먹자. 같이 먹자. 안 내겠다 이거. 이건 아니다.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. 이건 아니야. 우와. 굉장하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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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진짜. 우와. 진짜 맛있습니다. 이거 봐. 대박이다. 맛이 어때 소민아. 진짜 맛있어. 저 때를 걸쳐 받았던 것도 다 잊었구나. 우와. 이게 그냥. 냉동이 아니잖아. 내가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맛있는 거 베스트 파이만에 들어가요. 아 그래요? 네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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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맛있다. 으음. 으음. 쓰읍. 킬리소스죠 이거. 으음. 으음. 진짜 너무 맛있어. 이거 얼굴을 키운 게 아니라 얼굴 자체가 이렇게. 왜 길어졌지. 아. 야 진짜 못생겼다. 길이가 아니니까. 말 아니야. 부드러워. 입에서 먹지 않아? 입에서 먹지 않아? 근데 얘네가 다 달라요. 맛이. 신기해. 맛이 다 다른 것 같아. 어? 나 이거 워터 봤는데? 쟤 윤식당 아니에요? 쟤 윤식당 아니에요? 쟤 윤식당 아니에요? 쟤 윤식당 아니에요? 오빠가 신구 선생님. 신구 선생님. 신구 선생님. 정림이 누나는 없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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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쫙쫙쫙쫙쫙하고. 이게. 야 새우로 입을 이렇게 꽉 채운 건 처음이야. 세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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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솔직히 심장이 너무 아파요. 심장이 아파요. 왜? 몰라. 저. 너 라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너 라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. 괜찮아? 미안한데 이건 못 주겠어. 나도 지금. 포기했잖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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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어떻게 팍 찼냐 저렇게. 엄마 한 입만 줘. 나 한 입 먹고 줄게 내가 먼저. 한 입. 너 라면 한 입 줘봐. 야 저거 혹시. 여기 많다고. 아침 프로그램에 보면 저게 이거 본 다음에 이게 나오잖아. 현장에. 나 지금 너무 피곤해. 우와. 야 근데 저거 진짜 맛있겠다. 너 라면 한 입 줘봐. 너 라면 한 입 줘봐. 너 라면 한 입 줘봐. 알았어. 줄게. 이거 먹으면 라면 한 입이야. 응. 이빨 빠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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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었는데. 먹수도 안될ố고 애라 artic продолж了. этому teu 받은aken의 유리 라면よ Itu animal siempre. 진짜 맛있어.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. encuentro. 아. 우와. 진짜 지금 진짜 한 개로 지고라 물에 들어갔다 온다면 라면이네 빨리 다시 꽃게 까줘, 꽃게 근데 광수 오빠가 새우를 다 까줘가지고 라면 드릴만 했다 맛있어 게 더 뭔가 가벼운 맛이 있어 오빠 왜 이렇게 잘 발라, 살을 다? 많이 해봤나 보네 오빠 왜 이렇게 잘 발라, 살을 다? 많이 해봤나 보네 많이 해봤네 많이 해 줘봤어, 딱 하는 게 어, 맛있다 티가 나, 많이 해 줘봤어 머리 튀겨주시나요? 나도 새우를 머리 튀겨주는데 누가 알아? 새우가 바다의 박쥐 벌레라는 거? 소송 2개 뭐라고 해, 화자? 얘네 바다의 박쥐 벌레 왜이러워? 너무 궁금하네 슬픔에 상관단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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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다 3개의 pedir을 내기이나